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처구니가 없는게 아니라 그냥 어처구니가 터져버리는 즉 선을 넘는게 아니라 선을 파괴해버리는 그런 사연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자기 여동생 결혼선물로 우리 마누라가 제 카드를 들고가서 가전제품 1850만원어치를 긁고 왔어요. 이거 다 취소야. 너도 같이 반품할거야. 원제 처제 결혼선물이 1800만원? 제목을 보면 아시겠지만 곧 저희 처제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 상식을 아득히 벗어나는 거지같은 일이 생겼는데 이거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고 거기다가 되레지가 더 큰소리치고 적반하장이라서 진짜 이혼까지 각오하며 글쓰는겁니다. 여러분들은 즉 다른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는지 너무 궁금하고 입박침이 수그러들질 않아요. 그래서 퇴근하고 지금까지 고민하고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벌써 새벽 3시가 넘어가는 이 시간에 글쓰입니다. 저희는 3년 전에 결혼을 했고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두 살이죠. 즉 3인 가정입니다. 참고로 아내랑 3살 차이예요. 저희 처제가 약 3개월 뒤 그러니까 오는 10월에 결혼을 하는데요. 이미 지난달에 처가 집안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이 이야기를 하며 축하한다 했고 다음달부터 즉 이번달이죠. 그 혼수 내용물을 채운다고 하길래 제가 또 남도 아니고 처제 형부 아닙니까? 그래서 기분 좋게 내가 우리 처제 큼지막한 거 가전 몇 개 선물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냉장고랑 세탁기 이런 것들 한 두 개 말이죠. 그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자리를 마무리했고 며칠 전 7월 13일 토요일에 아내랑 처제 이 두 사람이 가전을 보러 간다고 해서 잘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내한테 평소에 준 카드가 있어요. 생활비 쓰라고. 그 카드는 한도가 200밖에 안 남았다 이러길래 그냥 제 개인 카드를 줬습니다. 뭐 이왕 해주는 거 냉장고랑 세탁기 이거 좋은 거 사줘라 이렇게 웃으면서 말하면서 말이죠. 그랬는데 그날 오후 3시 삼성스토어에서 자그마치 1850만원이 결제됐습니다. 1850만원 맞습니다. 정확히 1853만4천원이 됐어요. 아니 사실 저도 처음에 언뜻 보고 185만원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 아니 이게 뭐야? 왜 이거밖에 안 썼지? 냉장고가 그렇게 싸나? 이러다가 아무래도 이상해가지고 다시 숫자를 세봤는데요. 1850입니다. 아니 그래 큼지막한 거 가전 몇 개 사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 금액치고는 이건 너무 과한 액수 아닙니까? 분명히 말씀을 드려요. 제가 먼저 큼지막한 거 가전 몇 개 사주겠다 한 거 맞습니다. 맞고. 그리고 금액 설정도 마찬가지죠. 따로 정확하게 하지 않았던 거 역시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냥 생각한 그 큼지막한 가전 몇 개의 기준은 냉장고랑 세탁기랑 해가지고 한 600 정도 생각했지 이렇게 거의 2000에 육박하는 이 거지 같은 걸 감히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아니 아니 진짜 많이 양보를 해서 한 800 정도면은 좀 과하긴 해도 그래 이왕 해주는 거 좋게 넘어가자 하겠어요. 아닌 게 아니라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카드 준 겁니다. 그런데 돈 천만원도 아니고 2000에 가까운 액수라니. 혹시 제가 생각하는 이 기준이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기준에 비해서 한참 못 미치는 겁니까? 제가 지금 시대를 못 따라가고 있는지 그걸 여쭙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가전 큰 거 몇 개라고 하는 이 말이 정말로 이 정도의 액수가 맞는지를 여쭙는 겁니다. 돈 2000만원. 그런데 말이죠. 저희 아내는 아니 내가 그런 말을 했어? 당신이 우리 동생한테 큼지막한 거 몇 개 사준다고 했잖아. 이러면서 본인은 절대 죽어도 잘못한 게 단 하나도 없답니다. 제가 하라는 대로 한 거래요. 그러면서 저를 쫌팽이로 몰아가는데 저는요. 이게 더 사람을 열받게 하고 빡치게 하는 거거든요. 참고로 아내도 그래요. 사전에 뭐 뭐 사줄 거고 금액은 대출 어느 정도 예상을 한다. 이런 말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냥 조용히 있다가 냅다 질러버린 겁니다. 아니 그래 뭐 처제가 남도 아니고 말 그대로 처제. 따지고 보면 저한테 여동생 아닙니까? 거기다 내가 사주겠다고 말한 거 쿨하게 그래 뭐 돈 2000만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아내의 이런 거지같은 태도 때문에 견딜 수가 없다 이겁니다. 돈을 쓰고도 쫌팽이 소리를 듣는데 이게 맞는 건가 이거죠. 물론 처제나 처갓댁 어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생각은 추워도 없습니다마는 적어도 아직은 말이죠. 어? 그냥 아내의 적반하장 태도 때문에 너무 열받는 겁니다. 누구의 잘못인지 정확한 판결 기다려요. 댓글 달리면 아내한테 링크 보내줄 예정입니다. 댓글 1번. 아니 뭐 1850이라고. 이 여자 진짜 미친 거 아닌가요? 185만원도 아니고. 그냥 결제 취소해버리세요. 처 돌아가지고 그냥 지 동생 혼수를 다 해주고 자빠졌네. 그리고 그걸 다 받는 처제는 또 뭐야? 야 인연들 둘이 간 크다. 내 댓글. 그러게요. 참. 내 살다 살다 이런 뻔순이는 또 처음 보네. 지 동생 혼수를 다 해주려면 그래 좋아. 지가 벌어가지고 해주던가. 추기 100만원도 큰 돈이구만. 혹시 처가 자체가 도둑년들인가? 어? 쓴이 마누라는 그냥 미친 여자구요. 이거 분명히 알아두세요. 그냥 대충 흐지부지 넘어가면 쓴이는 그냥 처가의 노예. 돈 벌어가지고 이 사람들 뒤딱아주면 후고밖에 안되는 겁니다. 당장 결제 취소하고 추기금도 그냥 한 50만원으로 땡쳐요. 많이 줄 필요 없어. 2번. 옛날에 김고라도 마누라가 친정에 퍼주는 버릇 못 고치고 이혼했잖아요? 여기 댓글 보여줘도 그 여자는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를테니까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이혼하고 새출발하세요. 3번. 내 생각인데 이거 쓴이 마누라가 지 동생이랑 꽁짝꽁짝 거래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충 한 7,800 정도만 쓰고 나머지 천만원 카드깡 한거지. 남편 몰래 비자금으로 만든 느낌이랄까? 끌 끌 끌 끌 끌. 설마 대기업에서 카드깡 되겠습니까? 아니면 처제가 물건을 받고 뭐 좀 천만원 준건가? 2번. 뭘 묻습니까? 아직 물건 받지도 않았을 테니까 취소를 하세요. 요즘 가전들 아무리 비싸고 또 사전에 미리 금액을 정확히 협의 안 했다는거 다 감안해도 그래? 이건 말이 안되요. 이거는 그냥 지 동생 혼수살림을 다 해준 수준입니다. 쓰니 말이 맞아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수치죠. 내 살림장만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큼지막한거 몇개라 해도 사람이라면 상식적으로 얼마정도 예상을 하는 법인데 1,850만원은 진짜 선을 넘었지 아니 선을 박살낸거야. 그리고 아무리 사전협의를 안해도 이정도 했으면 카드를 끌기 전에 손달려서 이야기라도 해야되는거 아니야? 평소 아무리 대화가 없는 부부라도 이건 말도 안하고 끊는다? 말도 안돼. 진짜 말이 안나오는 수준이야. 쓰니 결혼 망한거 같아요. 3번. 보니까 신혼가정을 언니가 다 장만해준 모양이네요. 이거는 당연히 승인 취소해야 되는거고 돈 100주고 말아요. 그리고 참 답답하다. 쓰니 좀 싸워요. 왜 안싸워? 이런데 글올려가지고 답글 보여준다고 그게 될거 같아요? 아 내가 너무했네 미안해. 정말 이럴거 같냐고 제 여자가. 그냥 취소해요. 그렇게 해도 절대 아무도 뭐라 안해. 아니 못합니다. 누가 뭐라 해. 만약 이걸로 처제랑 처부모가 뭐라고 하면 이혼해요. 사람 아닌 것들이란 가족으로 사는거 아닙니다. 3번. 이 아저씨 딱 봐도 돈 잘 버는 사람이네. 경제력이 좋아서 한도도 2000이 넘는 것 같은데 여자가 그걸 알고 아예 작전하고 긁어버린거야. 끌익끌익끌익. 삼성 기준으로 1850이면 풀코스를 고른거 맞죠. 심지어 거기서 페이백 받고 하면 소형가전도 더 살 수 있어요. 딸내미 시집보내는 아빠카드도 손 떨려가지고 이렇게는 못 꺾지. 이 미친것들이 사람을 완전 개호구로 본거야. 끌익끌익. 5번. 1850이면 웬만한 TV에 냉장고에 세탁기에 건조기 등등등. 즉 제일 비싸고 꼭 필요한 이 사종은 기본으로 깔고 들어간거에요. 이거 취소부터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뭐 딸처럼 업어 키웠다면 몰라도 세상 어떤향부가 지 딸도 아니고 혼수를 다 해서 시집을 보내요. 말도 안돼요. 6번. 그냥 다 취소 반품하시고 그렇게 하는김에 이왕 마누라도 반품을 해요. 끌익끌익. 7번. 저기 그러니까 자기 시누이 혹은 시동생 결혼해도 이것과 비슷한 금액이 오고 간거라면 그러면 당연히 인정되지. 근데 그게 아니면 이거 무조건 반품해야 돼요. 8번. 자매가 쌍으로 급대가리를 상실했구만. 끌익끌익. 아니 처제는 지언니 결혼할 때 그만큼 해줬습니까? 아닐 것 같은데. 이야 자매가 이정도로 염치가 없어? 아무리 없는 집이고 또 큰거를 몇개 해준다고 말을 했다지만 이따위로 빨아먹지는 못할 것 같은데 양신 뒤졌구만. 모르긴 해도 이정도면 가전을 거의 다 해가는거에요. 특히 비스포크 같은 고급 라인 다 챙기는건데 많은 분들 의견대로 카드 취소부터 하시고 쓴이 안에는 그냥 하는김에 같이 반품하면 안될까요? 끌익끌익. 9번. 대충보니까 쓴이 능력이 되게 좋은거 같은데 그냥 층가에도 일시불로 1800 똑같이 긁어버려요. 끌익끌익. 끌익끌익. 10번. 그 참 답답한 양반이네. 이거는 링크를 보낼게 아니라 아내 자체를 반품해가지고 보내야하는걸 정말 모르나? 겁대가리 상실한것도 어처구니가 없는데 거기에 적만하장까지. 이야 정신나갔네. 그것도 완전 헷갈락 쳐돌았어. 11번. 남편 돈으로 친정가전까지 싹다 바꿔준거 아닌가? 저런 골빈여자 좀 당해봐야지. 어이구. 결제 취소 꼭 하세요. 어? 뭐야 이 아저씨. 1850이라고? 무남동녀 금지옥엽 딸내미 시집보내는건가? 끌익끌익끌익. 13번. 요즘 신혼 인기 가전들 큼지막한거. 하나에 400전후합니다. 맥시멈 칠팔백 잡고 큼지막한 가전 몇개 해주겠다? 이런 말을 한개 더 말이 안되죠. 너 뭐야? 이 쓴이의 마누라 친구로도 되는거야? 끌익끌익끌익. 미치겠다. 이야 솔직히 185만원만 해도 거의 200아닙니까? 요정도만 해줘도 야 형부가 통이 크네. 그런 칭찬을 받을 일인데. 그 10배입니다. 10배. 거의 10배죠. 그리고 저도 같은 생각인게. 이 쓴이가 돈을 되게 잘 벌어요. 보죠? 그죠? 그런거 같아요. 그리고 말하는게. 거의 2천만원 썼지만. 나는 그 돈이 아까운게 아니라. 이 여자의 적반하장 태도가 더 거지같다. 이거거든요. 있으니 만약 저라면 만약 제가 여기에 나오는 여자였다면 제가 제 남편 카드를 그렇게 긁어버렸어요. 그러면 와가지고 미안하다 동생한테 언니 된 마음으로 좋은거 해주려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했다. 자기 돈 잘 벌지 않느냐. 내 얼굴 봐서 그냥 좋게 한번 넘어가주면 안될까? 이렇게 살살 띄워주면서 긁었을 거야. 그러면 이런 성격의 사람들은 그래? 다음부터 조심해. 이러고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최악의 수를 뒀죠. 제가 언젠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을 겁니다. 남자한테 절대 해서는 안될 말이 자존심을 긁는 얘기거든요. 특히 쫌팽이, 그 다음에 남자가 돼가지고 그런 것도 못하냐. 이런 말들은 하면 안돼요. 존심 긁는 거는. 이거를 여자분들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 그게 뭐 이럴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 많아요. 이게 여자한테 무슨 말이냐면 너 걸레잖아. 이거는 똑같아요. 절대 해서는 안될 말입니다. 차라리 질렀으면 똥구멍 살살 긁어가지고 기분 좋게 구렁이 담넘어가듯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이가 없어서 넘어갈 수 있다고. 야 이건 아니지. 여러분 생각도 써주세요. 감사합니다.